띠옥! 이거 말아줄게 띠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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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비다도 있습니다. 오늘은 비주 비다 엄마가 설명회를 가서 셋이서 처음 밥을 먹으러 가는 날입니다.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. 네 저희밖에 없어서 밥은 또 오세요? 아니요. 저랑 애기 둘은요. 애기 둘이요. 하나만 드세요. 애기 잘 먹어서 그래도 하나 다 못 먹어야지. 나무도 싸갈 거예요? 네네네 왜 그때 이렇게 앉아서 먹을거지? 오잉! 까꿍! 까꿍! 비주얼 짱 이거 뭐지? 고춧가루네 고춧가루 닦아 열치 응! 이거 내일 꺼! 아악! 오잉 응 뜨거워 줄게 뿡 자 일단은 숟가락만 나도 숟가락만 응 이제 숟가락만 우성아 똥똥 똥 응 응 아이 찌꺼워 애지야 물 먹자 그쵸? 어 어 뜯어줄게 응 오잉 오잉 혼자 애지 죽으려면 희세를 할 때 희세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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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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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다섯 오잉 오잉 타임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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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잉 이즈 캬 다닐 대단한 밥 한 번 먹자 말아 줄게 아냐? 응 으응 으응 아 치즈콤마 응 다행이다 뜨거워 너무 좋아 꼬물만 먹고 빠져나여? 어 왜 이렇게? 다다다다 비다가 해볼래? 아우 아우 왜 왜? 뜨거워? 응 무지가 허용했거든 어 비다 잠깐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비주구 끌어서 먹어볼래? 물 좀 넣다 할게 됐다 잠깐만 네 쭈욱 쭈욱 뽀잉 으아악 응 이제 먹어볼까? 아 공부를 내가 먹는다 응 응 응 아빠 먹으면 안 뜨겁던데 안 뜨거워 비주구 안 뜨거워 진짜 맛있어 한 개만 그렇지 땅콩 땅콩 괜찮지 이제 어이구 비다 잘 먹네 머리 쓰다듬어 줘 응 응 응 응 땅콩 아 알았지? 괜찮은데? 아 꼬비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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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와야겠다 손으로 와야겠다 오 오 꼬비꼬비 꽉 bloody 꼬비꼬비 blas 꼬비꼬비 꼬비꼬비 muerte 꼬비꼬비 낫 멍 anyhow 당황 겹 까꿍 거기다 잘라줄까? 찍어 먹게 비쥬 여기 이거 뜯어 먹어 조금만 찍어 먹어 비쥬 조금씩 찍어 먹어 조금씩 찍어 먹어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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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따 잘 먹네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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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콕쥬도 먹어볼까? 응 먹어볼까 이제 콕쥬도 먹어 고잉 응 고기 이제 응 응 너도 꼭 쏘자 맛있어 보자 자 자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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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까꿍 까 Bone 까 Een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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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오늘 뭐 설명회 가서 네? 아니 아니에요 남매 아니 우리 지혜 씨는 잘 먹어 네 원영아 너 먹는 것 같고 신기했어 응 그럼 조금씩 드세요 응 따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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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은다고? 응 그만 먹을 거야? 응 그럼 아가만 먹고 가자 응 아빠 이렇게만 먹으면 오잉 아빠는 먹은 줄은 건데 아빠 이렇게만 먹어? 아빠는 안 먹었잖아 나 비장은 먹게 비장은 몇 번만 더 먹을 거 갈까? 다꿍 따꿍 다 먹었어? 응 다 먹었어? 응 응 뿅 다 먹어 응 응 으응 응 응 응 자, 이거됐다 이제 한 번만 더 어? 짱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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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골골골골골골골...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기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머리콩 안 했잖아 きたい 일단 한 번만 더 먹고와자 쭉자 쭉 inception 자 오늘도 맛있게 먹고 나갔고요 그래도 비주하고 비주하고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셋이서 밥을 먹어봤는데 잘 먹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도 또 같이 먹을 기회가 있으면 맛있게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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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